눈 건강 터닝포인트 CJ 리턴업 아이시안 안녕하세요 CJ제일재단 건강 브랜드 리턴업의 새로운 얼굴 섬유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 눈이 건조하기도 하고 침침한 것 같기도 하고 눈 건강이 걱정돼서 미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차 안에서 대기실에서 틈틈이 대본도 보고 잠깐 쉴 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요. 우리 몸에서 눈이 노화가 일찍 시작되니까 미리 관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요즘 챙기는 아이템 아이시안 루테인 지아잔틴 40플러스를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답니다.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주출물이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은 물론이고 비타민 B와 C도 들어있어서 에너지 충전과 항산화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. 리턴업 아이시안 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 늦기 전에 지키세요. 저도 팬분들도 눈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. 리턴업의 새로운 모델 성유리처럼 유리같이 맑은 눈 CJ 리턴업 아이시안